싱글벙글? 응 싱글벙글? 삼촌이 의진이 의연이 이쁜 귤 봤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삼촌이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어 하자 고마워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많이 데리고 올게요 우와 저거 봐 응? 어느 거 볼까? 저거 봐 아 여기 귤 여기 담으면 되겠는데 따가지고 응 아 슈퍼맨팀! 그럼 의연이도 엄마랑 하이파이브! 선녀팀 하이파이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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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가자 의연아 우린 여기로 일로 우와 우와 도토리 장사 저게 들고 갈 거야 의진아? 응? 이거 들고 와면 이걸 제거할까? 응 이제 끌까? 응 이제 끌까? 우진이가 따 볼게 어? 우진이가 따 볼래? 응 아래로 우와 잘했다 응 삼촌이 여기서 귤 따줄게 힘내어 힘내어 다 가고 반은 삼촌이 들고 있을까? 응 대단 맛있어 응 응 응 응 응 응 하고 응 응 응 응 아빠, 아빠 규리야. 이거 봐봐. 아기요. 아기 규리야. 아기 규리가 아빠 규리를 보고 싶어나봐. 안녕. 이거는 의연이가 먹을 거야. 이거 의연이가 먹을 거야? 이거는 의연이가 먹을 거야. 꼬부팅! 오잉, 꼬부팅! 오잉, 꼬부팅!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해가 와인 간식, 풍성한 간식, 군모닝 간식을 주세요. 야 우리 배워보겠다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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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한글자막 by 한효주